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.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교정 등 5개의 업건 감독교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위는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비율 30%까지 허용하기로 했고,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%가 적용됩니다.